야 장은우! 왜? 왜? 왜 디마? 나 진짜 쟤 아빠도 다른거에요 오늘 유독 화장에 좀 많이 신경쓰는거 같다 아빠 저 슬라잉 흔들어다가 여자 게스트가 온거지 네 집가가진데 이렇게 순해 은우 따이빙 보여줘 한번 네? 따이빙하는거 보여줘 은우요? 은우요 네? 어 따이빙 자 하나 둘 셋 이 새끼들 어이 새끼들 달래가면서 캐 괜히 달래야 살살 달래라고 달래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희마가리가 없는거야 못 뽑듯이 그냥 이거 손님들한테 좀 드릴까? 파가시라고 맞아 자기가 게스트야 내가 이거 파서 줘 내가 기분 좋을거 같애? 항상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어? 뭔가 되게 있어 보인다 커피 마시니까 그치 나 되게 여유있어 보이지 응 CF 같아 커피 CF 말고 운동 CF 어? 어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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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인다 잘 찾으셨네요 설명 잘해주셔서 아 그래요 매우 은우 뺏고 흠하게 쳐다보고 아 그렇잖아 너 마중 나가 있더라고 네 안녕하세요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민가민가 했는데 저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초면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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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세요 내랑 은채랑 고마고마 내 귀 무슨 일 하신지 여쭤봐도 돼요? 중국어 감사해요 중국어 감사해요 중국어 오 대박 나 소름 돋았어 지금 니하오마 나 아는 거 하나 있는데 나 아는 거 하나 있는데 쉽게 하오마 아니지 혹시 닉네임 갱상돈냐 맞아요 아 진짜요? 대박 어머 아니 잠깐만 2차 소름 근데 왜 그거 말 안 했어요? 이메일에다가 그치 아 자기랑은 옛날부터 그치 댓글을 줘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치 인스타 인스타도 우리 하자 신고해요 네 그래서 이거 아 아 아 아 아 그쵸 아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왜 이메일에다가 말 안 했어요 대상돈이라고 그러게 그런 거 적어서 이렇게 오는 거보다 그냥 오는 게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서 아 대박이다 우리 언제부터 구독했죠? 저는 한 8천 그쵸 아 연서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아 선생님이시구나 네네 두 분 다 이제 올해 서른 둘이신거죠? 연서님은 만으로 뭐 나이를 줘보신거죠? 아 서른두여서 만으로 아 아직 30살이에요 아니 근데 만으로도 30세인데 왜 왜 만날게 되잖아 제가 좀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아 아니 신경이 안생겼으면 뭐라 해야됬지 옛날 미남상 아 요새는 아니에요 아니고 옛날 미남상 찐하게 생길 고맙습니다 맞나요 둘 셋 오 좀 하시네 이제 아 이건 지장이다 완전 지장 연서님 어머님이 이거 보시면 되게 당황할 것 같지 않아요? 아 그래서 일부러 말 안하고 할래 아 저 그거 한번 듣고싶어요 네? 밥은 먹었냐고 아 니 시파로마 오 어 약간 좀 느낌이 갔다왔어 어 니 시파로마라고 했잖아 니 시파로마라고 했잖아 너는 지금 아니야 두 줄씩 안될까요? 도전 두 줄씩 두 줄 잡고 도전 꼬투머리는 좀 널 크게 해도 돼요 그렇지 그렇지 네 약간 언니 심정 알 것 같은데 지금 칼 잡았어요 칼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칼 잡았으니까 내가 지금 그렇지 그렇지 참을 수 건가 참을 수 건가 아니 아니 제가 그렇게 참을 수 있지 않거든요 좀 잡히셨어요? 네? 좀 잡히셨어요? 네? 와 저기를 가야겠는데? 자기는 뭐야 잘 잡히는 걸로 좋네 또 시작 저 사람들은 지렁이를 끼잖아요 그죠 또 시작이에요? 그럼 지렁이.. 지렁이 없어? 난 지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루어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루어 낚시가 뭐냐면 가짜 미끼 저건 생미끼 그럼 생미끼를 사와야지 야 루어 낚시 쓰는 그게 자존심인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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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설마 이거 우럭을 못 잡겠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가이드 꺾어졌네 아이 가이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볶아지고 있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 귀한 거를 또 아 사이즈 좋네요 어저께 잡은 건데 아 700g? 네 700g 아 사이즈 좋네요 아 이거 내가 잡은 걸로 해야겠다 네 아 네 유튜버 문이 낚는 남자입니다 아 아 제가 구독자잖아요 아 아 여기서 만나 뵌 것도 사실 너무 신기했는데 이렇게 또 선물까지 또 주시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이번 기회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문이 낚는 남자 문항남 네 문항남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아 네 이거 진짜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네 가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해동을 하자 이거 왜냐하면 손님들한테 내가 잡은 걸로 해야지 그래야 모냥이 살지 그럼 해동이야 어 이게 문이 오징어 아 진짜요? 이게 문이 오징어예요 산거 아니고요? 아 이거 파는 데도 없어요 되게 큰데요? 네 살리려고 했는데 이전에 죽었어요 손가락이 못됐는갑다 아 손맛이 어찌나 치고 하는지 놓칠 뻔했어요 아 이거 잡는 거 영상 찍어왔으니까 진짜요?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나도 영상으로 찍었다 하니까 네 또 떼야박 했는데 하하하하 이거 이따가 해지면 우리 가서 한번 일목의만 한번 보고 올게 저는 그래서 약간 이씨 이씨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양파랑 싸우고 있어 하하하하 안나와 하하하하 상 되게 좋지 발레야 와 기가 막힌다 이게 자신있어? 왕 왕뽕 자신있어? 왕뽕 응 다 먹고 그 그릇 이렇게 써야돼 응 하하하하 뭐야 아 그거 유연하게 하는거 이렇게 하는거야 어 되네 되네 근데 거기서 좀 더 들어가야돼 하하하하 약간 바보된거 같은데 하하하하 해적선 이거 뭐야 해적선? 응 지금 저거 저기 해적선이 아니라 은채야 은채야 등대야 등대 해적선이는 해적선이 해적선이 해적선 님 해적선 님 언제 입술 이렇게 칠했어요? 네 아, 배신감 되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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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진짜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기가 없어도 진짜 나 별거 없어도 진짜. 근데 확실히 바로 잡으니까 맛있어. 아니 이게 하고 누구랑 먹는가에 따라 틀리다니까요. 이게 좀 문효종어가 저는 처음 먹었을 때 신기한 게 좀 단맛이 나더라고 싶을수록 오징어예요.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랑 엄마아빠 데리고 모시고 여행을 갔거든요. 거기서 심심해하길래 기다려봐 해가지고 이물키즈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했는데 엄마아빠 이제 거의 모르고 모르죠. 두 분은 잘 하실 것 같아요? 저는 자신 있습니다. 아 자신 있어요? 아 그래요? 이 사람은? 뭐요? 아 저기 만수르. 아 맞아 맞아 맞아. 정답 안했어 정답. 만수르. 정답 안했잖아요. 플레이. 어?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? 정답. 딜. 딜? 정답. 뭐라고 해도 돼요? 딜 암스트롱? 오 땡. 우리 거 많이 보긴 했잖아. 정답 딜 암스트롱. 시작은 마로 시작합니다 마. 마? 마? 그 다음 크. 마크? 아니요. 정답 마크허터. 마크허터 아니야? 아 정답. 마크 트윈? 네. 네 하지 말게요. 마크. 마크. 근데 1대1이잖아. 응. 내가 맞춰야 된다고. 그래서 연장정으로 간다고. 아 연장. 둘 셋. 엄마요? 저희 인물 퀴즈에 제일 많이 나오신 분. 대통령. 대통령.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. 연선이 어떡하지. 큰일 났네. 초등학교 선생님. 아니 그거 말씀하시지 마세요. 정답? 워렌답. 오 정답. 아 정답. 정답 정답. 다행이다. 어 헛. 아 오빠 거 다시 돈 못 넣었잖아. 아 괜찮아 괜찮아. 이제 죽이 되겠는데. 그거 봐. 아니 잘 비벼서, 저 밖에 있는 개 갖다 주면. 그녀야 혹시 알뜰 부부. 사진 맞춰 축하합니다. 씨취취취취. 감사합니다. 이 타이밍에 오로라불멍을 한번 붙여봐. 아 맞다 맞다. 아 그냥 넣는 거야 통째로. 어 이렇게 통째로 넣어야 돼. 뭐야. 은채 잘 봐봐. 이거 영상에 잡히나? 은우 창법 그거는 책이자 영상으로 한번 해보자 소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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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진짜 조용히 좀 해줘 조금만 그때 되게 난감하잖아 아 너 진짜 빌런이다 은우야 진짜 내 아들이지만 너 진짜 빌런이다 빌런 사실 저 개명한 거예요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그랬던 게 제 예전 이름이 많이 얘기했어 유튜브 채널에서 뭐지? 어? 민식이? 아니요 아 뭐라는 거야 민식이 말 얘기 많이 했는데 뭐지? 맨날 외쳤어 첫사람 누구야? 지혜야 잘 살고 있지? 아 정말요? 어 이것도 소름이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름이야 자기야 그 정도는 싫었던 거야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지혜를 떠오르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름이 지혜야 안 추워요? 네 추우면 말해요 잠을 벗어줄게 아 안 추워요 말 마 말 마 아니 나 말고 와이프가 아 그러게 나도 장장 냄새나 어 그냥 여기서도 나고 여기 앞사람은 또 나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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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여기 비양도에서 바라보는 이 제주 본섬 아 아빠 커밋냥이 소리 난다 그치? 아 아빠 커밋냥이 소리 난다 그치? 아니요 진짜 안질만 치는 거 안 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건방진 자금체 하하하하 건방진 자금체 건방진 자금체 하하하하 우리 올라가게요 집 놓고 집 안에다 들여 놓고 여기는 비양봉 비양등대 갔다 와요 폴리쉔 하하하하 왜 이렇게 잘 걸어 다들 사낙인들이야? 하하 아 송차 계단 겁나 많아 하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던가 아 여기 뭔가 좀 느낌이 있네요 맞죠 영상이 많이 나와서 아 그래요 오 어 이쁘게 나와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왜 헬스포즈를 취하냐고 하하하하 어 일렁이 아 어 아니요 이쁘게 나와요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차피 내려갈꺼 못알아올라오는거 오지말고 마셔요 할라산 요오 맛있겠다 야 근데 낯선 한잔 해야지 아야야야야 코 나오는데 고추 안 넣었지? 뭐 이렇게 매워 라면이 근데 여기 매운거 잘 먹는 사람이 없네 나 콩물 난리 났어 이거 우리 피곤할 때 나도 하나 먹자 이거 뭐지 야기라 밑에 액상 이거를 이렇게 이거 그냥 저기 아니야 친이모 아니야 친이모? 야야야야야 누구 닮아가지고 아빠는 그렇게 해본적이 없어 잘 들었어 하지마 뭘쯤 했나보지 대마다 뭘쯤 했나보지 이거 마셔도 돼요 똑같은 술인데 마시고 물 채워놓으면 똑같아 얼른 캐리어해 채야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잘 가 건강하구요 안녕 와줘서 고마워요 대접 잘받나갑니다 얼른 가요 조심히 가세요 네 다음주에는 회 한번 먹을 때 되지 않았냐 나 근데 회 진짜 먹고싶었어 근데 못먹을 것 같아서 내가 사업고 들어온까 아 그러면 농어를 한번 쳐 볼까 여기 비앙도가 또 농어가 잘 나오거든 아 무슨 농어야 저요 저요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안아가세요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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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